먼저 리듬 세 가지의 분석을 연습하시려고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1번 골반 리듬. 5, 왼, 5, 왼, 5, 왼. 이 상태에서 오른쪽만 찍어볼게요. 1, 2, 3, 4, 5, 6, 7, 8. 여기서 스텝을 삼을 거예요. 1, 2, 3, 4, 5, 6, 7, 8. 같이 가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왼쪽도 마찬가지로 왼쪽만 골반 가볼게요. 1, 2, 3, 4, 5, 6, 7, 8. 스텝은 왼발로부터. 1, 2, 3, 4, 5, 6, 7, 8. 같이 시작. 1, 2, 3, 4, 5, 6, 7, 8. 두 번째 코너. 먼저 스텝. 1, 2, 3, 4, 5, 6, 7, 8. 와주시면 되는데 골반을 오른쪽으로 찍고 그 다음에서 왼쪽을 한 바퀴 돌려주시고 왼쪽으로 한번 찍고 그 다음에 골반 같이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시작. 시작. 1, 2, 3, 4, 5, 6, 7, 8. 세 번째 브레이크다운. 먼저 옆에 붙은 상태에서 골반, 가슴을 분리하는 느낌으로 골반 했다가 돌아오고. 3의 가슴을 아웃다가 호에 돌아와요. 1, 2, 3, 4, 5, 6, 7, 8. 여기서 다운 업을 섞을 거예요. 다운 업은 1, 2, 3, 4, 5, 6, 7, 8. 다 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여기서 스텝. 1, 2, 3, 4. 같이 섞어 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4, 5, 6, 7, 8. 1, 2, 3, 4, 5, 6, 8. 1, 2, 3, 4, 5, 7, 8.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